내년부터 영유아가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구강검진을 더 자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내년부터 영유아가 국가건강검진으로 구강검진을 받는 횟수가 4회로 늘어납니다.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개선안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. 현재 영유아는 18개월에서 29개월 사이에 1차, 42개월에서 53개월 사이에 2차, 54개월에서 65개월 사이에 3차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30개월에서 41개월 사이에 한 차례 더 검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치아 면에 세균이 만들어낸 산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는 치아 우식증이 이 시기에 급증하는 데다 유치열이 완성되는 등 영유아 치아 발육상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영유아는 전국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, 병원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